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됐나요? 네! 사실상 결승전 첫 번째 파는 칼전으로 갑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라이프전 목이 가든 칼전 라이프전 이게 크러브에서 더 떨리는데 얘들아 가운데로 무조건 뛰어야 돼 가운데 가운데에서 이제 칼 들고 무조건 휘두르면 돼 아 들어왔죠 우와 이거 멋있다 이거 아 이제 가를 가운데 가운데 잡아야지 4 2 1 됐어 자 깎아버리 거 화면 틀어주세요 깎아버리 자 깎아버리랑 원발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아 깎아버리는 크루카 원발 대 깎아 자 아 잘해 원우가 아이고 아 잘해라고 말하면서 내가 잘하니까 죽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잘하는 원우였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지 야 원우 좀 끌고 있어봐 오케이 오케이 아 원발 다 죽여요 명우가 원발만 죽였어요 명우가 그래도 좀 했나 봐요 일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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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호랑이의 시선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룰을 몰라요 미안하다 깎아머리! 마음속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아이고 망가져야지 가운데 막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호랑이의 시선이 호랑이의 시선이 깎아머리를 죽였어요 와 호시 형이 잘했다 호시 형이 죽인 거야 아니 근데 나 지금 내가 도움이 되고 있나? 와 오 아 아직 완발 역시 오 점령했어요 아 점령합니다 점령합니다 아 바로 아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도 겸사겸사 아 이도 겸사겸사 또 죽었어요 아 이도 겸사겸사는 아무것도 못해주는 거야 진짜 킹밧줄 우와 야 엄청 쫓아갔네 어 뭐야 어 건조 뺏겼어? 위에서 위에서 건조 왜 뺏기면? 오 나이스 퍼스트 킬 아 어 이도 겸사 이도 겸사 뒤에서 못 죽여요 이도 겸사 이도 겸사 아 이도 겸사겸사 지금 갑자기 각성했어 아 총발이래 우와 버블킬 아 안돼 바로 달려야 돼 안돼 와 워누 나이스 총 총 총 총 안 나와 총이 안 나와 장전해 장전 어떻게 장전해? 총알 없어 창전 창전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얘들아 막아 막아 형 가자 깎아버리네 몸발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끝났어요 졌어요 점령해야 돼 점령해야 돼 안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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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스쿱스 화났어요 화났어요 아 잘하고 있어요 아 너무 아쉽다 우리 에스쿱스 선수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판을 아쉽게 패배를 가져왔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솔직한 심정 저는 이건 팀 대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랑 원우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랑 원우의 싸움이라고 에스쿱스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SPT E-Triathlon 챔피언십 2022 서브네택 에스쿱스 원우의 킹바툰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Fight 아 긴장되는데 오케이 자 게임 시작합니다 에이보급입니다 에이보급 자 스나가 원우 씨와 쿱스 씨가 스나고요 근데 디에이씨는 같이 스나를 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말이죠 같이 스나를 들었어요? 아 디에이씨 큰일 났네요 이건 안 돼요 Let's move out 어? 나 잘못 썼다 이걸 썼어 야 너 왜 그 게임 어떡해? 애너로 바꿔야지 못 바꿨어 뭐 일단은 해볼게 닦아버리 아 와 진짜 원우 형 미쳤다 왜 뭐 했어? 어우 쿱스 형 죽였어 진짜? 어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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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아 너 보이잖아요 아니죠 아니 아니 이렇게 오다 온다 아니 스나를 들고 쪼그려서 점점 눈총으로 천천히 나오죠 천천히 나오죠 와 아 까비까비까비 아 미쳤다 형이 다 죽였어 진짜 미쳤다 아 섹시해요 오늘 방송은 원우 할 겁니다 제 원우는 얼굴에 여유가 있는데 쿱스 여유가 없어요 지금 저거 논리나잇 이후로 다시 볼 수 없었던 표정이거든요 쿱스 형은 이 방송을 어떻게 다시 찾아오려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위에서 그 위에서 그 위에서 이러고 있어요 얘들아 같이 나와줘 하나 둘 셋 하면 오케이 하나 둘 셋 가자 앞으로 나가라고? 그렇지 쇼 들어가서 아 여기 있다 여기서 머리하나 아 컷트 잡히죠 야 가져가 도웰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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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폐 폐 폐 폐 폐 폐 폐 폐 형 패스 안 본다 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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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startup 심장 아 원발 남았다 나 지금 게임 방송 보는 거 같아 진짜 오 어 오 우와 어 오 나이스 South 이곳에서 코ómo fault 자, 자, 자 가까운 우리의 반덕이 시작됐습니다 이대로만 당하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원우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아, 이거잖아 아, 귀엽네, 귀엽네 야, 너무 무섭다 나이스, 샷 아, 쏘다 있다 어, 이거 죽었어? 어머 아, 잡혔어 야, 이렇게 되면 게임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끝났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잠시 쉴까요? 아, 이거 보지 마요, 네, 보지 마요 잠시 쉽시다 근데 혹시 몰라요, 버논, 버든 논택이 들어오죠, 들어오죠 들어오죠, 들어오죠 까비, 까비, 잘했어, 잘했어 아, 이제 원우 점점 여유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제는 원우도 자세를 고쳐 앉지 않네요! 이제는 자세를 고쳐 앉으니까 했는데 아, 아직 여유로워요, 아직 여유로워요 원우 씨 지금 총 바꿨거든요 원우 형한테 화면 띄워주세요, 원우 형 원우 형 총이 저거 지금 뭐 좀 부리겠다는 총이거든요, 저거 아, 네 야, 이거는 쌍발인데 아, 이거다 아무것도 못 타고 아, 천사 있다 오, 오늘 까까머리 이렇게 하면 까까머리가 이제 좀 세지죠 버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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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논이 버논이, 버논이, 버논이 야, 쟤는 잡는 맛이 있겠다, 버논이는 뭐야, 죽였어? 야, 피, 피, 치겠다, 피, 치겠다, 카페, 카페 어, 디에이 때 호식? 어? 뭐야, 디에이 때 호식? 천천히, 천천히 해보죠 지에 있어요, 지에 있어요, 지에 있어요 야이씨! 나이스~! 디에이씨 뒤에 있었는데 왜 보질 못하나요 호랑이의 시선 앞만 보나요? 뒤도 봐야지 호랑이의 시선 디에이씨 뒤에 있는데 왜 보질 못하나요? 두 번째 경기 킹바쥬 팀이 이기면서 1대1 예성전부터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저희 승관이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젖소는 아예 못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버든 논택 대신 제가 들어갑니다. 아 떨린다. 파이팅 파이팅! 장전은 뭐지? 자 알 알. 장전... 그것도 몰라. 말해줘 말해줘. 거기 가서 수류탄부터 쏴야지. 원우 형 화하는 거 좀 보자. 벌렸죠 개구. 아 개구리를 보다가 뒤에서 먹힌 거예요 이거는. 야 까까머리. 아 저거 맞나요 혹시 폭탄을? 아 저거 맞나요 혹시 폭탄을? 아 맞네요 저거를. 저거 맞네요. 저거 캡티볼 아닌가요? 아 원발 쓰나해주고 또 쓰나 들었죠? 아 원발 진짜. 와. 잘하네. 아 까까머리. 예상했습니다. 와 까까머리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야 까까머리. 야 어떻게 이렇게 하냐? 누가 널 보고 춤을 어떻게 이렇게 추냐 하자. 그런 맥락이랄까? 아 그런 건가? 오 나 죽였어 깡까머리 내가 죽였어. 깡까머리 내가 죽였어. 야 내가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내가 이도 겸사겸사도 죽였어. 야 내가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내가 이도 겸사겸사도 죽였어. 잘했어 잘했어. 아 이도 겸사겸사는 아까도 부리지가 않아요. 아 이도 겸사겸사는 하고 있나요? 뭐? 나이스. 나이스. 미쳤다 미쳤다. 내가 죽였어. 호랑이 이선 준비됐어? 호랑이 이선. 여기 앉아있어. 저게 나아요. 성격. 힘을 걸지는 게 나아요. 네 차라리 올바른 선택입니다. 오 좋아 호시 와 죽었다 호시 형 숨지마 여기서 기다렸는데 오리 기다렸을 텐데 야 원발 남았다가 12킬로 앞서갑니다 그런데도 전체 킬수는 우리가 딸린다 호랑이가 여기서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제 10초 남았죠 아 이거 쿱스 팀이 이겼네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아쉬워해요 아 원발 남았다가 이겼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니까 나눠 나이스다 예스 예스 깍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잘 쓰면 되겠다 하하하 다음으로 하면 되죠 건조한데 수분 보충이나 한 번 할까? 그래 수분 보충 하자 아 수분 보충은 워터 플러스지 근데 나 이렇게 타 먹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맛있어 근데 이거 맛있지 어 맛있어 이렇게 또 물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지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단 게 성분이 나쁜 게 아니라 비타민 건강한 단반 실제로 당은 많이 안 들을 때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약간 음료수 대신해서 먹기 참 좋은 거 같아 자 이제 서든어택 두 번째 대항전이죠 신방뿡방팀 대 ENFJ팀 과연 두 번째 승자는 어떻게 될지 김특씨가 제가 제 애제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원을 좀 해주고 왔어요 어떤 말을 했죠? 우리 클레드 명의를 더럽히지 마라 저도 있습니다 저도 가입할래요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죄송한데 안 돼요 저한테 히트샷 다 하셨어요 스승님 제가 잘할게요 레디 파이트 오케이 후! 후! 저는 바로 개구먼 갑니다 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디노의 맵 디노의 개구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디노의 개구플레이 바로 여기서 저돌적으로 도... 어이고 죽어버렸네? 시야 자 시야가 중요합니다 김툭 아 김툭 우아이가 자신을 돌아봐 김툭이 심방붕방 아 민규는 스승이 있으니까 너무 잘하네 나 스승 구해야겠다 이게 스나를 드니까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같이 죽었다 자폭을 했는데요? 물락과 같이 정말의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나봐 아 잘가 너무 도와주고 싶다 자 잘가 잘가 아 아 잘가는 진짜 계속 잘가 그냥 아니 디도 점프하면서 쏴요 점프하면서 처음 봐요 점프샷 점프샷 처음 봐요 근데 디노 킬이 지금 제일 높아 우킬 디노 우킬 뭐죠? 뭐죠? 자돌 자돌 나왔는데 나왔는데 두 명 있어 와 대박이다 와 디노 야 자 김툭 김툭 여기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김툭 신라 좋나요? 김툭 신라 잘하나요? 아 디노 제가 김툭이랑 게임할 때 늘 얘기했거든요 스납 절대 들지 마라 너 스납 들면 나랑 같이 게임을 못한다 스납 들어서 어디다 스납 아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써둔 때로 확실히 쉬어야 될 것 같아 네 오 김툭 그렇죠 라플 들으니까 바로 킬 타잖아요 바로 이킬 타죠 아이고 아 뭐야 왜 안 맞지? 오 물락이 더블킬 이야 물락 디노가 8킬을 해줬는데도 블루팀한테 밀리고 있어요 조슈아 선수가 한 번이라도 킬을 할 수 있을까요? 조슈아 선수가 아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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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잘가 잘가 한 명 죽였다 잘가가 1킬을 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야 19대19라 야 나가지마 야 19대19라 나가면 무섬 보면 끝나는데요 야 민기우 잘한다 김툭 좋아요 김툭 좋아요 아 다시 아 죽었어 아 쓰나들었죠 우아해 야 얘들아 나가지마 나가지마 작전 바꿨습니다 자 1킬 차이로 나가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윤정아한테 머리가 좋아요 네 바로 나갈까요? 우리 나가야 돼 우리 쉬고 있어 지금 자 자 자신이 돌아봐 잡혔어요 아 슈아 아 잘가 아 아 잘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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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야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반대 반대 슈아 어 거기에 있어 아 여기 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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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슈아 나가지마 아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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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와 와 동작 동작 20초 남았습니다 1킬을 했다면 이길 수 있어요 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자 들어가 안쪽으로 문쪽으로 바로 이 서기 앞에 야 나 죽을 것 같아 갈게요 아 고급인 거예요 고급인 거예요 고급인 거예요 고급인 거예요 좋소 여러분 바로 가시죠 바로 네 바로 갈게요 자 스키 레츠 고 지하실을 돌아봐 준비해 주세요 자 A 부급 창고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나 따라와봐 다 숏으로 가 잠만 그래 숏으로 가자 야 숏으로 가자 숏으로 좋아 좋아 네 숏으로 가 뭔 뜻인지 모르지만 나는 라풀이지만 3mm 갈게 윤정환 권법으로 지금 아 왜 왜지 야 물락 지금 자신의 돌아봐 킬 했어요 네 어 준이가 죽였어? 어 죽였어요 우와 미쳤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만 분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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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알았지? 야 우지야 저기로 달리면 우리는 네 오케이 레드팀 기지로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아해 멋있었어요 우아해 멋있었어요 잘 가 슈왕 나왔어 슈왕 잘 가? 잘 가? 자 지금 잘 가 체력이 없거든요 과연 잘 가가 할 수 있을 것인지 형 열심히 해 그냥 열심히 해 어 화이팅 열심히 해라 형 그냥 달려가 온다 발돌이 아 네? 그러면 넌? 끝났어? 아 잘 가는 왜 스텝을 움직이지 않을까요? 난 저 발을 움직여주고 싶어 형 폭발은 어디서 해야 돼? 폭발 어차피 못해 못 들어가 거기까지 아 수마? 아니 거기서 숏 해줘 숏 오 순아 김툭 순아에요 무슨 자신감이죠? 김순아인가요? 김순아 1대1 1대1 아 우아해 우아해가 다시 김툭을 꺾었어요 그쵸 순아는 우아해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네 아 신반버 들어가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뭐 칼 들고 있죠 자돌 자돌 칼 들고 있었어요 방금 그쪽에 붙지말고 열려야지 내가 더 열려야지 그치 礼쪽으로 이거 왜 내 Spot 이거 왜 했지 왜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왜 했지 내가? 아 잘했는데 이걸 탬버린을 진짜 끝나고 힘내 집중해야 돼 탬버린을 들어가지고 진짜 자 김동욱 위복 준비하죠 위복 준비하죠 위복 같죠 위복 같죠 와 위복 맞았어 아 좋았어요 위복 위복 맞았어 위복 위복 애를 폭탄으로 날려버립니다 위복 위복 한 박자 늦어요 와 김둑 숏을 잡았어요 김둑 수나 발전했어요 세브 가자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충분해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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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쏴 움직여 제발 움직여 쏴 움직여 제발 움직여 쏴 거의 땅을 조준을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디노 선수가 설 때 있거든요 설치를 할까요 과연? 설치하나요? 해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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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 준비 여기 보고 있잖아 여기 보고 있어야지 자 과연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종합 선수 모르거든요 이 경기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설치를 왜 하라는 거예요 폭탄 안 나면 짖는 거예요 어 폭탄은 짖는대요 지금 설치를 해야 될 텐데요 설치를 해야 될 텐데요 시간이 30초밖에 없어요 야 디노야 나와라 내가 볼 땐 밖에 숨어있는 거 같아 밖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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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폭파하는 쪽 있잖아 거기에 숨어있다고? 아 맞죠? 맞죠? 딱 우리 맞췄어요 이제 아 이거야 도망쳤어 도망쳐 점프 한 번 할 거야 그냥 그래 앉았어요 앉았어요 이제 야 우리 1,2위 전에?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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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2위 전에? 우리 2회? 우리? 안 돼 네 마지막 경기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게임이 점점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4위전은 단판 진행 아니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원발 남았다는 같이 게임하는 게 너무 영광적이에요 아 원발 남았다와 같이 게임하는 게 영광이라는 자신을 돌아봐 원발 남았다 지금 3,4위전에 온 게 말이 안 된다는 시청자분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승리로 등직하시겠습니까? 팀원들 데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NFJ&SBTT1 3,4위전 Let's get it Start 4,3,2,1 원우가 예상으로 라푸를 들었네요 원우가 김투기한테 많이 맞았어요 원우가 김투기한테 많이 맞았어요 몰라요 라푸를 들면 또 김투기 외워서 잘해요 그렇죠 김투기 외워서 잘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달려갈게 야 잠깐만 이거 이별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제가 플레이오 본 결과 자신을 돌아봐가 정말 복병입니다 자신을 돌아봐가 생각보다 잘해요 진짜 잘해요 계속 내가 뭘 잘못했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야 자 2 대 2 2 대 2 상황 나이스 자신을 돌아봐 자신을 돌아봐 자신을 돌아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플레이가 뭐가 잘못했었는지 돌아봐야 되는 와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플레이어네요 네 씨 오 야 뭐야 폭탄이 여기까지 와? 지금 저기 원우 표량에 여유가 없어졌어요 저거 아까 그 결승전인 사실상 결승전 S쿱스의 표정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이 게임만은 놓칠 수 없다 아 없었다 저기서 이제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이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방송 이 경기를 지면 아 내 분량이 이 방무가 아쉽다 2주차 때 내 분량이 아쉽다 아 그치 2주차 1주차는 이미 제 거예요 2주차 오 버듬 동탱 이제 감 잡았어요 버듬 동탱 잘 썼어요 김투킬을 더 따줘야 돼요 지금 지금 보이지 않는 걸 보니까 호랑이의 시선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내가 보기에는 저희한테 과자 먹고 있는 거 같아요 하하하 와 나 소원이는 왜 죽지?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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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원발 나왔다 아 김투킬 개당해요 지금 원발이 지금 약간 부진이에요 지금 부담감 컨디션 저조해요 지금 사실상 지금 민규 디노 대 원우 버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호랑이에 살가는 너무 친한 사이죠 지금 네 나 아직 호랑이 못 봤어 호랑이 이제 한 번쯤 나와줄 때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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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왔는데 다 한 번 플레이 해야 돼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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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 좋아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정전을 하고 다시 잡니다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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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쏴 아 적극적인 원발의 이 작전이 통이네요 그렇죠 얘들아 최대한 숨어있어? 최대한 숨어있어? 그럼 기지 쪽으로 가? 아 아니 아니 됐다 아 좋아요 버논놈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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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김툭 김툭 조금 더 활발히 움직여줘야 돼요 나오죠 잘가 만납니다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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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조슈아 컴퓨터 마우스 5년 동안 안 잡습니다 제가 그냥 5년 동안 안 잡습니다 이거 조슈아 있으면 그냥 방을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않을까 아쉽네요 아쉽네요 호랑이 시선 호랑이 시선 호랑이 시선 호랑이 시선이 저기 또 당겨 지쳤어요? 나 때려 아 미안 또 맞았어? 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안 맞아 팀킬 안 돼 어? 야 나 뒤에 야 이거 그 어? 야 나 뒤에 어? 야 나 뒤에 야 이거 그 칼 맞았어요 호랑이 칼 맞았어요 야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오 나이스 오 나 그래서 선방했는데? 나 잘했지? 어 잘했어 잘했어 잘 가만히 있었지 그래도 ENFJ는 긍정적이니까 어 빨리 컴퓨터 꺼 아 결승전이니까 좀 집중 좀 더 해야겠다 집중해야지 워터 플러스 리프레쉬 역시 집중에는 리프레쉬만 한 게 없잖아 손가락 운동을 하고 나니까 집중이 너무 맛있는 걸 역시 운동 중에는 워터 플러스 액티브 나는 입이 심심하거나 군것질이 하고 싶을 때 워터 플러스 스파클 스파클 오늘 하루 워터 플러스 롤을 같이 힘내볼까? 그래! 짠! 서든 아웃텍 대망의 결승전 야 그냥 살살해 우리 진짜 못하니까 엔스 곱스 킹 바쥬 화이팅! 과연 두 팀 중 1위 팀은 누가 될 것인지 3판 2선생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ft 스타트 레츠 고 신빵 레츠 고 심뻑 심빠 오케이 도겸아 형 잘해 덤벼 봐 난 그렇게 막 너무 그러잖아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우지야 윽북 조심해. 나이스! 나이스! 저걸 진짜 많구나, 죽었어. 어떻게 저게 죽어? 어떻게 됐죠? 대박! 대박! 대박 사관! 자, 숏! 오! 나가자 말았어야 돼, 이거는. 야, 이도겸 2킬. 게임 마무리됩니다. 좋아, 좋아. 샷발 살아나고 있어, 샷발 살아나고 있어. 도겸이가 그래도 위치를 다 아니까. 편하게 편하게 있다, 급수정이. 도겸이가 위폭을 던져요, 지금. 자, 우지가 큰 뒤로 갔습니다. 이도겸이 위폭을 안 맞아요. 잘못 들었나 봐. 야야야야! 머리?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야, 이도겸이 1킬. 아, 저는 못합니다, 이거. 컨디, 컨디. 아, 샷! 아, 샷! 근데 샷을 너무 자꾸 쓰시는 게 방송에서 묵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아, 샷! 디스 이즈 레드 투. 디스 이즈 레드 투였다는 걸. 노래 부른 거예요. 3초 안에 이어주셔야 되겠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좋은 말 남았어요? 어, 준은 그냥 싸워, 가서. 그래요? 디스 이즈 레드 투. 야, 디스 이즈 레드 투. 컨디 있겠다, 이거. 나이스. 아, 지금 들어옵니다. 오! 오! 폭탄으로 숏을 잡아 냅니다. 나와라, 피 1. 자, 숏! 아, 잡았습니다. 숏 오른쪽에 있다. 여기서 이도겸 선수 한번 해줘야죠. 이도겸 선수 하나 해줘야 돼요. 전체 준한대요. 아, 나이스. 컷, 잡혔죠. 아까. 준아, 준아. 이쪽으로 빠져. 아이스, 벽으로. 양각인가? 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오른쪽, 오른쪽. 운중이 선수를 봐야 되는데요. 아, 우리도 너무 위험하죠? 위험하죠? 안 돼, 오지마, 오지마.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위험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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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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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었어요 오 리벤지샷 좋다 좋다 어 팀워크 좋다 어 문준인가요 혼자? 안으로 도망가 그냥 안으로 도망가 몰래 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 폭탄 소리 차입니다 자 폭탄 소리 차이면 어떻게 되죠? 저 25초 안에 저 이 블루팀이 폭탄을 해체해야 돼요 좋아 도망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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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문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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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있어 오른쪽 아 아쉽다 아 즐거워라 아 너무 웃기다 아 재밌다 아 그래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방 뽑은 팀이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40살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나이스 반응 좋아요 나이스 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 마지막 한 라운드만 가져가면 우리 킹바쥬 팀의 승리입니다 형! 야 이번에 한번 에이롱에서 만나볼래? 야 에이롱에서 둘이 한번 해봐 오케이 우리 둘이 가 그럼 들어갔다 나올까? 어어 나 들어갔어 어 시작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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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이동현 졌지 아 뭐야 귀여워 하하하하 이동현 너는 나 못 이겨 하하하하 와 너무 잘려나는데? 킹바쥬 아무것도 못하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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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뭐야 왜 너네 다 죽었어? 하하하하 야 뭐야 하하하하 와 너무 잘려나 봐 하하하하 마지막으로 너 둘 게임은 졌쥬? 아 너 게임은 져도 돼 난 너만 이기면 되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너 너무 긴장해 1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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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대로 해야지 긴장해 나 약간 팀들이 있어야 돼 아 도겸아 이제 그냥 편하게 할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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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편하게 하려고 아 그래? 어 이게 뭐야?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 조금 태어난다 자 시작하자마자 깎아버리 1킬 땁니다 아 깎아버리야 스나 잘 쏴요 아 엑스톱스 저 스나 못 들게 해야되지 아 잘한다 사람 어렸어? 아 아 1대로 죽었지? 하하하하 와 너무 얄밉다 형 진짜로 2대로 아무것도 못하죠? 나왔는데 퐁 맞고 죽죠? 야 너 일로 와봐 신방퐁방 진짜 너 진짜 뭐야 에라이 얘들아 왜 안 나와? 우리 못 나가 왜? 죽을까봐 도겸이 때문은 아닌데 뭐라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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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 뭘 빵이야 깎아버리 아 이동이 아무것도 못하죠? 더블킬 했죠? 야 니들 킬 좀 해 와 진짜 깎아버리 진짜 잘한다 야 뭐야? 깎아버리한테 계속 죽었어 네 지금 블루킬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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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깎아버리 더블킬 와 진짜 잘한다 킬 스코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게요 이거는 뭐 레드킬의 승리네요 아 뭐죠 뭐죠 싱방뿜방 P3이었죠? 어쩔 어쩔 어쨌든 죽었음 와 진짜 잘해 둘 다 싸우는 거 아니야 아 깎아버리 또 샷 건드렸어요 하나도 멘탈 안 털리죠? 아 멘탈 털린다 아 너무 싱겁게 끝났다 아 레드킬 승리로 게임이 끝이 납니다 아 너무 싱겁게 이겼죠 아 어차피 우린 질 거였으니까 난 도겸이 이겼으니까 됐어 그런 게 어딨죠 그런 게 어딨죠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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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두 번째 게임 써드너트게 끝났습니다 킹밥주팀이 1위를 30점 가져왔고요 신반방뿜 20점 그리고 ELFJ는 0점 SBT T1이 10점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위는 킹밥주팀이 아 킹밥주 50점 킹밥주 50점 아 네, 활약하셨다 에스쿱스 씨 어떠셨나요? 아 약한 사람 괴롭힌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 마음이 아프다 너무 신나 보이시는데요? 표정이 너무 신나 보여요 저는 저희 팀은 이겼지만 왜 이렇게 뭔가 분하죠? 지금 너무 분해요 지금 원래 팀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팀 이름대로 킹 받은 거예요 지금 하지만 절대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점 그렇죠 자 마지막! 그럼 너 잠깐 방금 엔카츠트 다운 보는 줄 알았어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점 하지만 문자도 변하실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 카트라이더 작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롱 브롱! 에스쿱 쇼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롱 브롱!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보은이 형 그 내면의 소리가 너무 들려 지금 오늘 만족스러운 거야 너무 만족스러운 소리가 막 근데 오늘 쿱스도 만만치 않아 쿱스 형은 대놓고 표현을 하잖아 그냥 아 신났어 그냥 애처럼 막 이런 느낌인데 원우 형은 그 약간 꾹 눌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애초 오늘 처음부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다 죽일 거야 막 어 우리 진짜 막 보여주겠어 이거고 원우는 이제 그 위에 있어 그 위야 그 위에서 지켜보는 거지 그 위에서 쿱스를 내려보고 있어 그치 아 진짜 웃겨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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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위에서 그 위에서 두는 거 위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